이이리아이 방안에 효과가 부족하고 이이리아이 방안에 효과가 부족하여 파츠 마크 조각으로 주저라고 열 수 있나? 아...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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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...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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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이거 그 뽑기네! 진짜 뽑기네! 돈 먹고 하는 거... 아... 그 뭐야... 오... 제노스트! 어? 잠깐만! 제노스트가... 오... 이 보라색이 지금 제일 높은 등록 같아요! 뭔가 잘못되자! 자 일단 뽑아볼게요! 라인 2, 3, 4, 5! 행운의 3번 갑시다! 3번 갑시다! 갑시다! 오... 오... 괴 듣기 오! 오우... 오... 오우... 오욱 오우! 오우! 이게 원자로서 굉장히 세지 않나요? 어 외탈라인 들었네요. 자 보루트라샤! 자 이번엔 라인 1번에 4번까지 한번 돌려주세요. 2번? 2번! 2번 라인입니다. 2번 라인 하나 둘 셋 벌로 보라! 오 보라 보라! 자 보라데이 3번 있어요. 아 이거 해내. 아 죽었네. 어 뭐야 없어 안 떴어. 한 번 더 안 떴. 뽑힌 갈 때 계속 가야 되지. 2번 라인... 3번 라인을 떴으니까 3번 라인 하나 둘. 그걸 알 수가 없네. 이게 아예 보라색으로 가야 되지. 그거 좀 파랭이잖아. 아 그러네. 어? 여긴다 저건다. 보라색으로 가야 되지. 많이네. 많이네. 한 번 더. 자 한 번 더. 한 번 더. 한 번 더. 3번 라인 끝까지. 일단 조심히다. 3번 라인. 하나 둘. 일단은 외길입니다. 혼나. 아 또 파랭이 Cincinnati. 잘한다. 다시. 네. 잠 traz다. 아 수채도. 찾기. 2. 왜 쟤가 보라색이지? 요게 에어 캐릭터가 랜덤으로 소환하는 거네 랜덤으로 소환하는 거네 정의 하나 랜덤 소환 이제 한번 해볼까? 갑니다 끝까지 소닉 살이 나쁘지 않지 소닉이 나쁘지 소닉이 좀 나와야죠 여기서 2개 남았네 2개가 더 있네 2,500개 10회 소환 한번 갈만 다이악스 다이악스 써볼게 다이악스 써볼게 아까 라인 3을 조졌잖아요 지금 길 끝까지 10회로 진출 4,500개 털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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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개구이씨 개구리 털렛 털렛 사격권 했으면 얘가 나중에 그냥 이들면 돼 8개 타락 써붙다 어차피 10회잖아 10개 있어도 10회잖아 몰랐네 1라이너 남아 지금 3라이너 끝까지 오 잘못 놓았다 어? 아 아 끝까지 끝까지 3번만 주신다 아 이런 확률이 만만치 않네요 원바로 급이네 아 아 아 아 1라이너 5순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고 한 번만 더 쓸까? 3번? 한 번만 더 지금 포기하지 않았을까? 오 한암 더 쓸텐데 깜짝이야 3번만 해봐 진짜 내게 지금 이래서 옛날에 뱅포메일을 했잖아. 아, 늦었어. 아, 네오네. 아, 네오네. 아, 딱 한 번만 더 했습니다. 3번 라인. 명운의 3번. 어, 이거는 쫄봄 느낌 다른데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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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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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짠! 나 치욕 태우는 것도 너무 아픈데? 아 가맹 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